와우, 야 넘버3 너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구나. 와 항상 땅굴을 파고 그 밑에서 은밀하게 행동하던 넘버3가 웬일로 지상으로 나왔습니다. 배가 고팠어? 한 이틀 밥 못 먹었지? 내가 어디 갔다 왔어? 미안해. 와 여러분들은 지금 만천 영양을 할 수 많았어. 넘버3가 오래간만에 얼굴을 비췄습니다. 아 근데 넘버3는 머리가 대가리? 약간 작아? 귀여워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오래간만에 넘버3가 지상으로 나왔군요. 그래 아마 배가 고프면 지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넘버3 눈여겨보겠어. 머리 좀 커져라. 멋있다. 만바.